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내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내 바로 너 지금부터 몇 개까지 가볼까 전화기 내리고 모험합니다 보기엔 안ãy 난SON 오빠밑ed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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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틀ated 오빠밑ed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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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틀ated 오빠밑edes learning be the mom learning 그 위에 나는 너 Baby, baby, 나는 뭘 줘 나는 너 우리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, baby, 나는 뭘 줘 나는 너가 원없어 사람의 비명죽 오빵 강남스타 센터 5층만 소리질러 빡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저, 저 LED파 좀 줄여주세요 저 인물 주시는 LED파 좀 줄여주세요 저 안 보여서 응응 저, 저기가 뭐예요? 역사관? 그럼 지금 3층인거죠? 저기 자 오 3층에 각 호씨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자, 잠시만요 네 서로 어? 어? 저희가 지금 근데 창문이 열려있는 건가요? 아닌가요? 아니죠 그냥 뭐 어? 아, 오케이 자 역사관 3층만 쉿 소리질러 빡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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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중간중간 scratch 하하하하 나 연단 뭐 나 일렴 저도 와 가사 때리는 사랑해 바비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넌 그래 말은 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넌 그래 말은 넌 지금부터는 끝까지 가 볼까 좋지 춤춰봐 오빠가 강남사랑 양기 ooh 강남사랑 오빠 강남사 강남사 오빠 오빠 강남사랑 양기 좋습니다 왼쪽 소리질러 와우 지금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리 파란 옷을 입은 외국 친구들 세 명 오오 지금 한국말..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? 오 세 사람이 왼쪽을 대표해서 소리질러, 빡! 자,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싸이의 언덕 소리질러, 빡! 싸이의 센터 소리질러, 빡! 자,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른쪽, 왼쪽 센터 언덕, 반영대, 소리질러! 와우! 지금부터 두 곡, 쉼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장아, 공연의 하이라이트, 깍지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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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일러 씩! 씩 아름! 씩 씩! 와우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